다음 소식입니다. 충남도가 16개의 기업으로부터 약 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. 충남도는 당진과 서산 등 6개의 시군단체장과 16개의 기업 대표가 22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16개의 기업은 6개 시군의 산업단지 등 56만 2천여 직원미터 부지에 3조 232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. 먼저 당진에는 약 2조 7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건설용 철강제 업체들이 들어서고 서산에는 중장비 부품과 지게차 업체 공장이 생깁니다. 충남도는 투자유치로 1조 2천억 원의 생산효과와 2,6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